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장을 결국 이제 끊고 현재 건육위원회와 감사원의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참 간이 큽니다. 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떻게 제가 작가 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로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간이 배박해까지 남은 상태입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선관위가 주도한 것이 바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세계 역사상 선거 사물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후보의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인류 역사에 삼아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어떻든 남북한은 공이 참 대단합니다. 북한은 저렇게 핵 개발을 해서 전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남쪽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여러분 이렇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여러분 이렇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못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 그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재판정에 서지 않으면 참 나라의 앞날이라는 것이 암울한 거죠. 그런 불법과 부정의가 용인되고 방치되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여러분들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를 아주 꾸준하게 외쳐온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인 유성수 변호사가 중앙일보에 독립성이라는 것보다도 선관위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공정성인데 지금 공정성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훼손된 것이 발견이 됐는데 감사를 안 받겠다고 그리고 채용 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유성수 변호사가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무와 취약한 보안시스템 때문에 외부의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2020년 8월 쓰레기 더미에서 중앙선관리위원회의 고위직에 전산망에 대한 패스워드와 아이디어가 아이디가 발견된 적이 있다. 여러분 이건 해킹일 수도 있지만 득표수 조작을 위해서 내부일리기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외부업체에 제공해가지고 외부업체들이 원격으로 얼마나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해킹하고 다릅니다. 해킹은 선관위가 모르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당한 거지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러분들 공유를 해가지고 외부의 협력자들로 하여금 득표수를 조작하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심각한 선관이 주도 후보별 득표수의 조작입니다. 득표수 정감행위입니다. 그 득표수 정감을 누가 했느냐 선관이 내부직원이 했을 수도 있고 외부직원이 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제야 전문가는 내부직원보다도 외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직원들은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문이 아이디어와 패스워드 같은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선관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지 않습니까 유성수 변호사의 이야기는 모든 종류의 국가기관은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2020년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하는 선거 무효소송이 100여 건 제기됐고 선거 관리에 책임을 묻는 고발도 줄을 이었다. 그때도 선거 관리인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선관위는 헌법기관한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선관위 입장을 수용해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청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단 한 건의 선거 무효소송도 선거일로부터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한 법을 지켜야 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일방적 주자만을 들어 기각 판결을 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 것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득표수를 어떤 식으로 증가와 감소시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4.15 총선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책을 쓴 겁니다. 책을 책을 뭐냐 거짓말을 가지고 책을 여러분들 다섯 권 여섯 권 어떻게 씁니까 책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여러분 주장했으면 뭐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쌩 야단 났겠죠.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너희들 몇 표 훔쳤지 김아무기에게 몇 표 훔쳤지 한길동에게 몇 표 훔쳤지 윤석열이 함께 몇 표 훔쳤지 이재명이가 몇 표 도덕질 했지 이게 다 나오니까 여러분 2권 3권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260만 표 이상 정도의 후보 사이 격차가 났지만 14만 717평과 차이로 이름 줄였지 않습니까 그거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240만 표가랑 120만 표 정도 윤석열 후보와 함께 빼앗아 가지고 그걸 한 표도 땅에 떨어지 누구한테 도와줬습니까 이재명이 함께 대해준 거 아닙니까 심상정의 한 게 똑같이 빼앗아 가지고 그게 다 여러분들 도덕놈들이 2권 3권의 여러분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0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무식한 놈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방끈이 좀 길고 하면 숫자 조작 못합니다 숫자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숫자는 그냥 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 유승수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도 선관위의 무소불위 형태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후진적인 선거 형정의 민낯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여러분들 무슨 속구리 투표 선관위는 지금과 똑같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들어 거부했다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이 돼가 다 방패마기를 해 주니까 선관위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통속이지 않습니까 선거의 공정성한 헌법 가치가 법관과 일부 선관위 구성원의 밥벌이 방패마기로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선관위의 전행 부패 문헌까지 모두 드러나는데도 이것을 은폐하고 바로잡지 않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다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태학은 아빠 찬세란 고용 세습은 물론이고 선거 사무에 대한 감사까지 모두 수용해야 된다 지금이 현행 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선관위 계획의 마지막 기회다 그것이 실패하게 된다면 국민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선관위를 해체하고 선거 행정사무의 중립성을 사수하려고 직접 나설 것이다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이런 목소리가 두렵지 아니한가 두렵지 않겠죠 국민들이 대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또 대들지 노태학 씨가 저보다 한 살 아래고 함량대학을 나왔더구먼요 참 한국의 대법관들 이번에 선거 무효소송하고 관련해서 하는 작대들 보게 되면 참 저것들이 대법관인지 아니면 개법관들인지 용어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태학 천대엽 이동헌 민유숙 권순일 노정희 김선수 박정화 내가 여러분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 이름을 다 기억하네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현재 선관위 문제는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는 그냥 깃털입니다 깃털 체발의 피입니다 조족지열이고 선관위 문제의 가장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근거이자 모든 선거의 최종 결과물인 후보가 받은 특별수를 다 조작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최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후보의 득표수의 생산 발표 주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했는지 외부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서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수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기반을 두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부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 체제에서 치루진 선거입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는 4.7 보궐선거 2023년 4.7 보궐선거 4월 5일 보궐선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보궐선거는 누굽니까 박찬진 사무총장 체제에서 치루진 선거입니다 전부가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뭘 헌법기관이라고? 뭘 독립성이라고? 범죄집단인 겁니다 범죄집단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독립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범죄집단인 겁니다 선거관이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저지른 겁니다 증거가 어딨노? 선거관이가 발표한 득표수에 다 있죠 중앙선거관이는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 뭐? 감사 안 받겠다고? 인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노태학이도 그렇고 나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찬진이도 그렇고 나도 자식들이 다 있잖아요 잠시 살다 다들 하늘의 별이 될 건데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악한지 그런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게 참 부끄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공부들을 왜 했는지 도대체 인생들을 어떻게 사는지 1961년생, 1963년생, 박찬진이 63년생, 노태학이 61년생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